요즘에 전기차랑 제가 전국민을 보는 그 필속서 여기 오토어에도 한번 썼지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다른 동물인데 그거를 지금 합쳐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요즘에 전기차에 대한 걱정이 많았죠 전기차가 좀 안 팔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연예인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할 일이 별로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전기차는 가는 흐름이야 근데 전기차보다 지금 더 큰 걱정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자율주행이야 자율주행 자율주행 되는 거야? 전 여러분들이 혹시 미생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얘를 언젠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맞게 보신 거예요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인데 4년 전에 테슬라 자율주행은 사기라고 영상을 올렸다가 욕을 대차게 먹은 사람이 접니다 바로 저예요 그게 미생이었어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올해 2020년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 3년 안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이랬더니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면 테슬라가 못 나오면 미생 너 나중에 사과해라 사과?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선 테가 테슬라를 까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X1부에서 까달라는 뉴스도 만들어달라고 이랬는데 안 한다고 그랬고 난 테슬라를 까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접니다 다율주행이 가깝지 가깝기가 참 힘든다 이거 알면 알수록 레벨 5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안 올 수도 있다 영원히 막 이랬다가 엔지니어가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요걸 대차게 먹은 사람입니다 어 근데 많이 발전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테슬라 좌회전하는 거 보고 많이 발전해서 태기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역시 사과할 줄 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아 야 테슬라가 FSD가 빨리 발전한다 좌회전이 되는구나 진짜 대단한 거지 그래가지고 사과를 했더니 역시 빠른 사과 잘하는 미생 너가 최고야 또 이래가지고 또 제가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또 이렇게 테슬람 처럼 또 이렇게 해서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테슬라를 주주이고 테슬라 오너에요 테슬라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테슬라 오너로서도 말씀드리지만 또 또 비판적인 시간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무튼간 사설이 길었는데 저는 자유주행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뭐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가 조심 안해도 된다고 했다가 뭐 왔다리갔다리 하는 사람이야 박쥐 같은 사람이야 아무튼 자유주행에 대해서 많이 리뷰를 해드렸는데 아 지금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모빌아이라고 혹시 모빌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빌아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빌아이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테슬라의 FSD가 있다면 모든 주행 보조 장치를 달고 나오는 현지의 자동차들은 다 ADAS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시스템 FSD도 사실 그거죠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고 주행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인데 테슬라는 이걸 부르지만 테슬라가 아닌 진영으로 반을 뚝 나눈다고 치면은 이거를 도와주고 있는 회사의 99%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거 누구냐 엔비디아도 아니고 BRD 화웨이도 아니고 이거의 99%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건 누구냐 모빌아이입니다 모빌아이입니다 이스라엘 회사고요 옛날에 모빌아이 관련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영상을 지금 한 700개 800개 만들었더니 기억이 안 나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빌아이를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아 제가 여기다가 자율주행 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다 너도 나도 다 자율주행하면 어떡하냐 못 찾겠네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봤어요 너도 나도 다 자율주행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모빌아이를 한번 리뷰해둔 적이 있는데 마켓에 거의 99%를 지금 뭐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98로 근데 거의 다 갖고 있는 게 모빌아이야 근데 이번 주에 무슨 뉴스가 나온 거냐 모빌아이가 주가가 갑자기 하루 만에 25%가 팍 박살이 난 거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25%면 내가 1억을 두면 2,500만이 날아간 거야 4천만 원을 두면 천만 원이 없어진 거야 하루 만에 너무 너무 무섭죠 일단 이게 나왔으니까 스스로 모빌아이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인텔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예요 자율주행 부문인데 거기에 카메라의 이미지를 인식해주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얘가 이게 주가가 25%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비드가 터지면서 반도체가 모자랐었죠 반도체가 모자르면서 고객들이 만 대가 필요하면 10만 대씩 주문을 낸 거야 초과로 어마어마하게 막 일단 우리부터 줘 막 웃돈 주고 막 오더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금 재고만 얼마냐? 600만 대에서 7천만 대 이거는 레인지가 아니죠 600만 대에서 700만 대 이렇게 줘야지 이게 뭐야 600만 대에서 7천만 대는 레인지가 아니지 이게 지금 이게 마리아 방구야 이 차 얼마예요? 소나타 사러 왔는데 이거 어느 정도면은 살 수 있나요? 소나타? 아 소나타요? 에이 가격을 그냥 대충 한 600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버짓을 그게 마리아 방구야 재고 얼마 있나요? 아 600만 대에서 한 7천만 대 재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방구지 방구 이게 어마어마한 재고가 있다는 걸로 우리는 기사를 이런 IR이죠 IR 회사 발표를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뭐야?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간 어마어마한 재고가 쌓여있다 라고 우리는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우려가 완화되면서 고객들이 초과 재고를 대부분 1분기에 소진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거는 모빌아이의 예상인데 잘 들어맞기를 바라고요 1분기에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모빌아이는 아 이 옷 할 수도 있겠다 이게 700만 대 600만 대에서 700만 대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1분기에 소진할 거로 예상된다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BMW, 벤츠, 볼보, 복스바겐 다 얘네가 왔어요 다 얘네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 쌍용, KTNG? 아무튼 다 얘네가 왔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네가 왔어 대부분 그러니까 600만 대, 700만 대는 할 수 있어 1분기에 소진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근데 믿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의 발표니까 여러분들 좀 걸러서 보시고요 모빌아이 광고 좀 주세요 자, 물량 부족도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간 그래서 영업 손실액이 좀 클 것 같다 2억 달러, 2억 달러면 얼마 정도 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손실이 한 3천억 원 정도가 될 것 같다 분기가, 분기가, 1분기에 그러니까 꽤 많은 분기 1분기에 이 정도면 1년으로 가면 1조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얘기하는 대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매출이 전년 동기랑 비교해서 대략 보압 수준에서 최대 중간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이렇게 상승하던 매출이 상승하던 게 지금 얘네들이 여기 발표할 때는 되게 보수적으로 발표하든지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발표했겠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 이상 증가가 없거나 아니면 살짝 증가율이 좀 떨어질 걸로 보인다 라고 말을 했죠 여기에서 걸러서 보아하셔야 되는 게 자, 마켓은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자동차들이 요즘에 이렇게 자율주행 보조해가지고 차가 늘어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속도보다도 자동차의 판매 속도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속도보다도 못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예요? 점점점점점점 이 모빌아이의 칩을 채택하는 회사가 줄어들고 있다 에이다스 보조장치 보조장치도 이럴 지경인데 테슬라가 얘기하는 로보택시는 지금 요원한 얘기예요 FSD 곧 나올 것처럼 막 얘기했죠 아우 그때가 3% 나갔는데 3%에 지금 한 2개월 전에 나갔죠 아우 사이버트럭 발표하기 전인데 버전 12, FSD 버전 12 나오면은 진짜 자율주행 되는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도 약간 야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이게 약간 엔드투엔드 모델이죠 딥러닝 중에서도 이제 좀 더 나아간 엔드투엔드 모델로 B12가 나와서 FSD가 막 이제 모든 일반인들에게 공개돼가지고 터질 것처럼 했지만 공개될 수도 있어요 공개될 수도 있어요 조만간 공개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이 뜨거운 것과 심장이 뜨거운 것과 머리는 좀 차가운 거는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 이게 나온다고 해도 일반인한테 공개한다고 해도 이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막 퍼져나가기는 아직 상당히 어렵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로봇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승객을 모집해가지고 나한테 돌을 벌어다주는 그 세상은 정말 한참 멀었다 안 온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혼나니까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꿈은 크게 가지시는 건 좋지만 당장 일어날 일처럼 보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러면 FSD 시장 FSD 솔직히 얘기해서 주행을 보조해주는 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커나가긴 커나가는데 이 시장조차도 지금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업계에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이거 뭐 어디서 공식 자료로 본 게 아니고 저의 그냥 뇌피셜을 모빌아이 지금 전세계 마켓시어 넘버원 회사에서 나온 IR 자료 25% 주식이 떨어진 거를 보고선 제가 그런 뇌피셜 영상이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면 아 미생 너 이렇게 뇌피셜로 영상 좀 만들지 마 그러면서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철수님처럼 그렇게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나 주식 투자하는데 너무 미생 너 같은 사람이 좋아 그러면 이렇게 슈퍼챗도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는 분쟁 국가라 지도 반출이 안 돼서 국내는 FSD가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아 테슬라의 FSD는요 왜 그 다른 데보다 조금 인정을 해주냐면 지도 베이스가 아니에요 다른 데 웨이모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에이다스가 있고 아까 주행 보조가 있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1인자 웨이모가 있죠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도 베이스인데 요건 한국 가서 하기 힘들겠죠 중국에서도 그러나 FSD는 지도 베이스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여러분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그럼 우리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 가지고 피와 살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hope this night and good be will 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